냄비를 준비하고 냄비는 이런 라면 냄비래가지고 자각으로 되어있습니다 맛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먹는건데 한번 먹어볼게요 냄비는 조금 많이 넣었어요 700미리 정도 넣었는데 라면은 진라면 하나 쓰고 짜왕라면 하나 쓰고 이 짜왕은 먹어보니깐 너무 매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끓이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스프를 다 넣으려고요 근데 이게 짜왕이 이 스프는 좀 매운 것 같아서 이건 스파이신데 스파이신 이것만 넣고 이거 빨간건 안 넣으려고요 이거 너무 매운 것 같아가지고 스프를 먼저 넣었는데 맛이 기대가 됩니다 어떤 맛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라면을 넣었는데 라면을 넣었는데 그 더 넣을지 안 넣을지 좀 있다가 거침에 해봐야겠어요 거의 다 했는데 이거 모양 자왕은... 모양은... 모양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맞은.. 자왕을 못 얻어버렸는데 내 면이 안 되는거야 맛은 그냥 라면 맛이고 짜장맛도 나는데 짜왕이 매워가지고 매콤한 맛도 나고 괜찮아요 이건 먹을만해요 제가 배고파서 맛있는진 모르겠는데 먹을만해요 제가 난생 처음으로 어태까지 30년을 살았는데 30년 넘게 살았는데 처음 라면하고 짜파게티를 한번 섞어먹어봤어요 막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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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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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맵긴 매워 짜왕이 맵고 라면도 매운데 짜왕까지 넣었으니까 국물은 하도 매워서 안 먹어야 될 것 같아 평가는 그냥 먹을만해요 먹을만하고 먹을만하고 괜찮아요 먹을만해요 먹을만하고 괜찮고 맛있다고는 글쎄 배고플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